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시장 자체가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한 2주 가량을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반대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반대장이 나와줬으니 우리 주주분들께서 그래도 심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괜찮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화이팅 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셔야지 저도 이렇게 힘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볼 거고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허브경제TV 주도주체험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어느정도 종목 선정에 트레이딩 진행을 하실 때 조언이나 이런 부분도 다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실력으로만 증명하고 결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회사입니다 꼭 유튜브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HLB 생명과학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HLB 생명과학 볼게요 굉장히 유임했었던 가격에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대차거래도 줄어놔주고 있고 물량도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요 주식 배당으로 나와주는 거 BW 물량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물량이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 아까간에서 매물 소화를 해줘자고 했었던 일련의 액션을 나와줬는데 매물에 대한 매물 압박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 매물 압박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바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고점 낮춰주고 저점은 간신히 지켜주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고점을 못 낮춰줄 때에는 이게 이거는 내가 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평균적으로 한 번씩 하방빔을 줄 때가 있어요 하방빔이라는 게 정확히 또 어떤 뜻이냐면요 아래로 한 번 좀 세게 흔들다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차트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HL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에 실패를 한 건지 지금 매물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트를 예쁘게 그려주고 있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으나 유독 HLB 생명과학만 조금 일봉상의 흐름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엇인가 한타인 매물 자체를 소화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가 나와주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은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고 비중 늘리지 말자 정말 여러분들 섣부르게 막 비중 늘리고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막 비중을 훨씬 더 늘리고 비중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고 저점이니까 매수해야 된다 늘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 HLB 생명과학을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 종목이 많고 비중 조절 꼭 하세요 종목당 매수 비중 얼마? 30%인데 HLB 생명과학 권장비도 몇 퍼센트? 10에서 15%예요 그 정도면 제일 적당해요 그 이상 사는 것은 사실 좀 과한 투자예요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반등장 보여주고 반등장 보여주고 올라갈 때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도 하고 그래야죠 하악하는 시장에서는 조심해도 반등장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꼭 아직까지 내가 어떤 종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가 있어요 유튜브 댓글 눌러보세요 아니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안내를 해드리는 창을 띄워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도 인사드릴 건데 저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주도주체험 모든 종목을 다 수익 청산시키면서 완전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를 잘 잡으셔서 수익도 내보시고 내가 교육도 받아보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잘 대응을 해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알겠습니다